arım 이창 일단은 이게 저번에 우리 뭐했나? 크로스스텝 크로스스텝 오늘은 뭐할거냐면은 크로스스텝으로 뒤로 뛰는거 많이 했었잖아요 이런식으로 뛰면서 가서 등뒤로 뛰는 돌았는데 볼이 없어 아니면 저기서 보여 내 등뒤로 보여 그러면은 이렇게 돌면 안되고 고개만 달리는 속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돌았는데 볼이 없어 아니면 저기서 보여 내 등뒤로 보여 그러면은 이렇게 돌면 안되고 고개만 달리는 속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케이? 자 내가 일단 한번 전력은 아니지만 한 몇 프로만 보여줄게 일단은 무빙을 하다가 떴잖아 달리다가 강호영도 던져보면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되는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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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둬 띵 가정 좋았어 썸네일 핼리핰 자 공은 놓쳤지만 고개가 어떻게 됐나 잘 돌아갔습니다 그냥 달릴, 이게 고개가 돌릴때 아까같이 돌렸으면은 속도 저하가 적게 와요 그러니까 이제 달리는 속도가 크게 줄어들지가 않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버리면은 거의 정지한 수준까지 스피드 저하가 와버린다고요 꼬이고 그러니까 뒤로 쫓아갈 수가 없게 돼 오케이 만약에 내가 포착을, 포착을 할 수 있는 거기 안에까지 왔는데 고개하나 잘못 돌린걸로 잡을 수가 없는 타고가 되어버린다고 썸네일 다시 가요? 썸네일 다시 갑니까? 잘 나온거 같애 자, 일단은 단거리 연습한다 생각하고 연령으로 3개 자, 2방향 가다가 고개 돌리는거 2번 2방향 가다가 고개 돌리는거 2번 오케이 추수 발판까지 많이 해 오케이 자, 단거리야 네 자 2방향 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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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방향 가사